오는 29일 치러지는 청송 예천 기초의원 보궐선거 선거인 수가 2만 47명으로 확정됐습니다. 청송 나선거구는 1만 1,184명으로 70세 이상이 3,300여 명, 30%로 가장 많고 50대 22%, 60대 20% 등의 순위입니다. 선거인 수가 8,863명인 예천 다선거구도 70대가 3,083명으로 34.7%를 차지했습니다. 최고령 선거인은 예천군 지보면 104살 할아버지고 최고령 여성 선거인은 호명면에 사는 103살 할머니입니다. 청송 나선거구에는 5명의 후보가 예천 다선거구에는 3명의 후보가 치열한 득표전을 펼치고 있습니다.